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내가 만인에 꽂히고 혼자 사는 팔자이기 때문에 남을 끌어들이면 이 사람도 안 돼. 옆에 있는 사람도. 둘 다 자폭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안 돼. 사업에서 망해 처먹든가, 이혼을 하든가, 죽든가. 자기가 명때마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옆에 있는 사람 피해 준단 말이지. 아니 신랑 있으면 뭐해? 다 망해 자빠지고 내 아들 갔다가 내 아들도 품에 묶이고 아픔을 갖잖아. 내 아들 가슴을 묻었잖아. 이 사람.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엄청난 무릎박자사가 나타났다. 이름도 필요 없다. 생일도 필요 없다.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 3천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같은 놈스. 운 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백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 본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러블리 하신 본점 선생님께서 홍수마귀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네. 홍수마귀는 뭐냐면 옛날 엄마들이 홍수마귀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그랬다면서요. 옛날에는 큰 식구들, 큰아들, 큰며느리, 손주, 딸, 시집간 딸 사이 다 했거든요. 근데 홍수마귀라는 의미는 뭐냐면 새해가 밝아오면서 정월 열 나은 날 오국밥을 해서 아홉 가지 나무를 볶아다가 밤새 이십 젓지 가서 밤새 으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열병, 뽀드락질 나고 많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홍수마귀 이유는 뭐냐면 1년 12달, 그리고 윤달이 들면 1년 13달이란 말이지. 그래서 다달이 드는 홍수를 막는 거예요. 다달이 도예. 안 좋은 집안에 나무가 들어와서 목신 동법도 막아내고 집안에 안 좋은 거 병고액살도 막아내고 또 금전의 식물홍수 막아내고 부부의 내유관의 이별홍수 막아내고 슬아는 자손의 동발홍수 막아내고 모든 자체를 다 막는 홍수마귀에요. 그래서 홍수마귀는 1년에 꼭 해야 돼. 무슨 수가 있어 이거는. 옛날에는 그래서 수수 빗자루. 지금은 제가 근데 지금 큰 걸 걸어놓을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그때는 막 큰 거 수수 빗자루. 이거를 해가지고 문 앞에다가 걸어놓고 싹 또 쓸어내고 쓸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돈다래. 이제 꽈리. 딸이라고 그러죠. 한 번 잡아주세요. 네. 딸이라고 그러지 이게. 꽈리를 돈다래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이고들으라고. 돈만 많으면 집안이 편안한 거잖아.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수수 빗자루하고 이 돈 꽈리. 돈다리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재풀이 돼야 되는 거고. 나가는 삼재때는 절대 그냥 나가진 않아. 복삼대라고 해도 약개치고 나가는 거지. 악삼재가 됐고 이렇게 나가는 삼재때는 분명히 치고 나가요. 흔적은 남긴다. 그렇죠. 삼재때 부모님이 돌아가고. 삼재때 이혼하고. 삼재때 자손이 잘못되고. 삼재때 또 다치고. 이유없이. 삼재때 사기 맞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삼재풀이나 홍수마귀는 꼭 하셔야 돼. 네. 만약 이분이 삼재풀이를 한다면 어떻게 살지. 한번 점을 쳐보도록 해볼게요. 84년. 1월 17일. 장씨 누나 사주예요. 아 그래요? 장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만인의 꽃의 여자예요. 그런데 이분 자체가 이 할머니가 보면. 이분도 삼재잖아. 삼재 맞네. 삼재잖아.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너무 아파.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고. 내 삶 자체가 너무 지겨워. 지겨워요? 내 삶 자체가. 왜? 내가 사람을 선택을 잘못하면. 내가 일부 종사를 못해. 꽃 끌어져요? 어. 내가 사람을 만나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살아보니까 잘 살아지나? 안되지? 왜? 나라는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인의 여자로서. 꽃의 여자로서 있어야 돼. 그런데 한 지붕 밑에 사람을 끌어들이면. 항상의 실패가 따라. 항상의 아파. 그런데 이분이 삼재잖아. 작년에. 2023년에. 내가 배우자로 인해서. 사람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냥 괴로워 죽겠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보면. 삼재가 들어서 분명히. 부부간에. 이별이 들고. 망신수. 구설수. 시빌수. 내휘간에 그냥 다툼수. 막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 미안하지만. 사실 혼자 사는 게 편안해. 솔로로? 그럼. 만인의 꽃으로 혼자 사는 게 편안해. 아니 외로운 건 어떻게 해결해? 아니 외로운 건 뭐 뭐. 아니 그 사람을. 한 지붕 밑에서 살지를 말란 말이야. 만나는 건 만나더라도. 이분은. 만인의 꽃으로서. 가야되는 팔자란 말이지. 하늘의 불우심이 거기까지에요? 그렇지. 내가. 자식을 낳아도. 뭐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 시끄러워. 그놈이 바람을 비든지. 그놈이 사업에서 망하든지. 내 인생이 빠그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런 아픔을 왜 자꾸 겪냐는 말이지. 이 사람 몰라요? 모르지 모르고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자기 잘란 말이서 하는 거지. 다들 그런 씨. 그리고 또 사람이 꼬여. 사람이. 내가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해도 사람이 꼬여가지고. 붙어가지고. 또 사람이 짝을 맺는단 말이지. 내가 지금 뭐해. 또 신경쓰고. 좀. 편할만하면 신경쓰고. 어?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 내가. 어? 나는 뭐 연예인들을 잘 모르지만. 뭐 이미자 뭐 하여튼. 뭐 나훈아 이런 사람 모르지만. 그 정윤이가 진짜 이쁜 사람이야. 어? 텔란드 정윤이씨야? 정윤이씨. 네네. 이 사람도 많이 내 꼬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결혼해서 좋은 꼴 봤어? 못 봤어. 좋은 꼴 못 보지. 어? 좋은 꼴 못 보지 이 사람. 이 사람 못 보고. 아니 신랑 있으면 뭐해. 다 망해 자빠지고. 내 아들 갔다가. 내 아들도 품에 못 끼고. 아픔을 갖잖아. 내 아들 가슴에 묻었잖아. 이 사람. 아 정윤이씨처럼. 그럼. 그럼 이 사람 사주도 그렇단 말이야. 비슷하니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즐기고 살아. 즐기고. 네. 즐기고 살아야지. 뭐라고 지랄하고. 사람을 다 끌어들이고. 그냥 지붕물 때 끌어들여가지고. 이 아픔을 겪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이 저기를 하단 말이야. 어? 그래서 삼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이 말로 삼제를 풀어야 돼. 구설수에 휘발리지. 망신수지.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네. 자기의 저기를 모르면 안 돼. 내가 만인에 꽂히고 혼자 사는 팔자이기 때문에. 네. 남을 끌어들이면 이 사람도 안 돼. 옆에 있는 사람도. 둘 다 자폭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사업에서 망해 처먹든가. 이혼을 하든가. 죽든가. 네? 사람이 죽든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못 살. 그러니까 자기의 그거를 모르고 살면 안 돼. 타고난 사주를 알고 살라고. 진짜 이거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랑 이 여자랑 만나면은. 다 뭔 일이 생겨. 바람이라든가 사업에서 망해 처벗든가. 무섭다. 이런 얘기는.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명때마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옆에 사람 피해 준단 말이지. 네. 이 사람 들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런 걸 풀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네. 이런 걸 풀고 넘어갔는데. 또 뭐 듣겠어 안 듣지.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왔으니까. 그럼. 고집 걷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어려워. 자기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사람 이거는 이제. 이게 불사님 귀에요. 칠성님 명발언 복발언 귀인데. 무슨 의미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명을 이어가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잖아.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피해를 보고. 아 참. 그런 거를 알면은. 내가 그거를 자숙을 하고. 아 내 발자가 이러니까. 나 사람 앞만 나오면 그냥 즐기고 살아야겠다. 이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자숙을 나오면 뭐 할 거야. 아들을 한국 내서 같이. 아빠랑 같이. 같이. 응?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런 삶이 안 되잖아. 저기 자녀까지 또. 그렇지 안 되잖아. 피해를 당하잖아. 결국은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그럼. 내 탓이군요. 내 탓이지. 참. 이 사람이 들어서 욕하든 말든. 어쩔 수 없어. 나오는 대로 얘기해야지. 이런 거 아니야. 그잖아. 그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앞으로 자기가 자숙을 하고. 네. 청사를 하고 내려놔야 돼. 그래. 만인의 꽃이니까 기생팔자거든. 기생팔자면 사람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맞아 맞아. 근데 선택을 잘해야 되고. 다 잘라내야 돼. 어. 잘라내는데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면. 내 옆에 사람이 망하든가. 바람이 나든가. 지랄 연병원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 유혹에 넘어질 확률이 많네요. 그렇지.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그렇지. 참. 그런 것만 잘 알고 가면 실패할 수가 없어. 이 사람 봐봐. 1부 중사 못해. 2부 중사 못해. 3부 중사 못한단 말이야 이 사람. 세상에. 아픔만 겪고 한단 말이지. 그니까 빨리빨리 정산하고. 네. 편안한 삶으로 돌려라. 네. 와. 진짜. 타고난 사주가 진짜 무섭다니까. 그럼. 타고난 사주 팔자를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어. 내 팔자가 아니면 어떻게 바꿔. 보안은 가능하지. 운명은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꿔요. 운명은 어떻게 바꿔냐. 내가 이 길 안 가면 안 죽어. 그냥 이 길 안 가고 나 이 길 가면 안 죽잖아. 선택을 잘 하라고 그러시니까. 사주 팔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수술해서 좋은 날짜 잡는 거. 잡는다고 계속 사주 팔자가 다를 거 같아. 안 달라. 이미 얘는 사주 팔자가 정해져 있어. 아.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뭐 좋은 날을 잡아서 좋은 시를 잡아서. 근데 왜 좋은 시를 잡고. 대한민국에. 그렇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위에 올라가 있고 한 사람은 거지가 돼 있어. 사주 팔자가 있단 말이야. 너무 무섭다. 와. 선생님 너무 용호하세요. 이 분이요. 배우 장신영 씨. 근데 지금 이제 고독한 여자로 사라진 팔자에 대해서. 10분을 씹을어 주셨는데. 이거 듣고 내 얘기도 하시는 분들 다 오실 거 같아요. 그래요. 오셔서 홍수막이 싹 다 정리하고. 안 좋은 거 정리해야지. 일을 그만 벌리고 있어. 그렇지. 정리를 하고 살아야지. 정리 정도만 잘해도. 욕심이 화를 부린단 말이야. 욕심 때문에 성공도 하지만. 그렇지. 맞아요. 인생의 양날에 그걸 잘 써야겠네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